오늘 좋아하는 색은 무엇인가요? 오늘 좋아하는 색은 무엇인가요? 오늘 좋아하는 색은 무엇인가요? 오늘 좋아하는 색은 무엇인가요? 자 그럼 오늘 소개하는 색상은 무엇인가요? 누구인가요? 두 번째 들어볼까요? 저기 뒤에 여기가 네 여기가 네 여기가 네 무슨 색일까요? 여기가 초록색 아줌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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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하시고 이제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주니까 한 번만 해주세요 슉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지막 감사합니다 그래서 츠나마야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제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츠나마야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다시 물어볼거에요 뭔지 맞춰주시는 분은 나오셔서 지금처럼 안아주시면 되세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씩 맞추시는 분은 둘 다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씩 맞추시는 분은 둘 다 말씀드릴게요 하나 둘 셋 누구 손 잘 안하고 그러면 저기 뒤에 있는 분 네 지금 손 드신 분 네 네 맥주 그거는 마시는 거 음식 아니고 마시는 거 땡 자 누구 누구는 네 천국자 왜 여기까지 모인 mothers 존재하는 음식 Netz antes 그는 두 번째 벙지 한 단단 그동안 백인지 aryn 내 그러면 이것 이묘 츠나마요씨는 츠나마요를 먹지 않아요. 별로 안좋아합니다. 간장게장, 간장게장 나와주세요! 우리 츠나마요씨는 간장게장 좋아합니다. 쭈미씨껏 한국거 되게 좋아하세요. 간장게장은 길순이니까요. 나에게 감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카카오키비! 카카오키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츠나마. 감사합니다 아이씨스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요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성적이 키스 안됩니다 성적 한번 할게요 저 칼같아요 저 되게 칼같아서 약속시키게 칼같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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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웃겨 즐거워요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으신가요? 즐거워요? 여러분 즐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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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 이탈리아에 갔는데 이탈리아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어떤 나라에 가든 한국분들이 와서 찬아매오시죠 라고 한 번씩 말씀해주시는게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여러 나라를 가든 한국분들이 와서 찬아매오시죠 라고 한 번씩 말씀해주시는게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 나라를 많이 돌아다니고 여행을 가든지 여러 나라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혹시나 우리나라에서 만나면 꼭 말 걸어달라고 합니다 말 걸어 주실건가요? 네 네 네 네 다음은 아직 하나 남았어요 어제 좋아하는거 두가지 말씀했는데요 하나 간장게장이었고 하나 남았어요 하나 뭘까요? 아 아 아 왜 왜 내가 선택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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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아 네 네 네 이모찌찌개 아 찬네 찬네 자 카레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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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때르네 오시 님때르네 비슷한거에요 치킨이랑 비슷한거에요 레오참이카 네 카레 찜무닷 치킨 정답입니다 저 마요사 한국찜닭을 좋아해서 한국에 오면 꼭 격추찜닭을 먹고 가요 꼭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 나중에 사실은 나중에 잠깐만 아 칼같아 칼같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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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같아 칼같아 간장게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자 아 소 소라네 마 서로서로 지니까 안가네 뭐 이제 시간이 거의 뭐 30분을 진행을 한거 같아요 네 여자팬들 좀 불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혹시 찌나마화씨 좋아할게요 여자팬분들 여성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여성분들 나 찌나마화상이 좋아요 여성분들 여성분들 사진은 안찍을게요 사진은 여기서 사진 찍지 말아주세요 라고 할테니까 여성분들 여성분들 나와도 사진 안찍힙니다 나와도 사진 안찍힙니다 없으세요? 여성분들 없으세요? 없으세요? 없나? 없나봐요? 없나 봐요? 응 오늘은 여성분들은 아저씨가 아저씨가 이겁구나 그럼 네 하겠습니다 자 아 그 죄송합니다 일반 여성분들이라서 사진촬영을 조금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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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